강원도 하루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1일 확진자는 800명으로 전날보다 325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123명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181명, 횡성 20명, 영월 21명, 평창 12명 등입니다. 주간 확진자는 4,146명으로 지난주보다 20%가량 더 감소했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1,053명을 유지했고,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19명입니다.